컴퓨데X 올해도 매년 이맘때면 돌아오는 컴퓨데X 대만 타이페이에서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PC 전시회인 컴퓨데X 2012에 참석했습니다. 아 아 여기는 난강 난강홀입니다. 앞서 TICC 사물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난강홀로 이동했습니다. 컴퓨데X 전시장 중 가장 크기도 하고 주요 업체들이 있는 곳이죠.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캐릭터 USB 메모리입니다. 유명 캐릭터가 아닌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아이디어 상품이라고나 할까요? 중간중간 USB 허브도 있고 워낙에 많아서 촬영하기도 벅찼는데요. 참 귀엽게 생겼죠? 피규어를 모으는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걸이입니다. 예전에 아이리버에서 목에 거는 MP3 플레이어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그렇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프리택입니다. 프리택은 프리택입니다. 태왕입니다. 저희가 USB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카레딜입니다. USB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작품입니다. 우리 일본의 작품을 개발합니다. 이를테리기에는 대vrobots입니다. 이를테리기에는 작품입니다. 아주 작품입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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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 디자인을 한 USB 메모리는 제가 봐도 귀엽네요 이 동물 디자인을 한 USB 메모리는 이 동물 디자인을 한 USB 메모리는 제가 봐도 귀엽네요 강시입니다 어? 이젠 찻잔 뚜껑에까지 USB 메모리가 침범을 하는군요 이러다가 몇 년 후에는 언제 어디서든 주변에 손을 뻗기만 하면 USB 메모리가 하나쯤 손에 잡힐 것만 같습니다 당신의 집 메모리가 어려웠던 의미 한 아래로 Keeping 둘 네 명 네 명 件事情 keeping에요 Hudding provi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USB 시장의 화두는 무엇이 될지 컴퓨데X 2012의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